자취생들 삼겹살 풀패키지 양파, 마늘, 상추, 땡초, 썸액, 버섯 노드람 농협은 1990원 최고급 자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지 자 이날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주일 동안 띠 남겼습니다 역시 아 확실히 돼지버기는 이마트보다는 농협이 좋습니다 하나로 맞춰서 열날 띠갖고 도드람 끊겼습니다 오 세팅 시기다 짠 풀세팅 풀세팅 짠 자 일단 짠 한잔하고 자 아이씨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어우 시원하다 어우 짠 짠 짠 아으 자 기름이 아버지들 또 이렇게 할거 같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맛있겠다 짠 짠 짠 짠 짠 아이씨 아이씨 쌈 먹으려고 하니깐 항상 이게 안됩니다 요렇게 해서 아 뜨거라 짠 짠 짠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우리 일단 다시 한시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이고 짠 두 번째 짠 짠 얼 아 아 우리는 맛있는거 먹는게 좋습니다 자 천하에 뭐 있어요 우리 꼰대이씨가 이야기 한 것처럼 맛있는거 먹으면 내 최고지요 아이고 걱정없이 맛있는거 잘 먹고 사는 그런 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봐봐, 디비 봐봐 으양 삼겹살 온갖 야채 패키지 다 들어갔습니다 진심한 자 자 어때 이정도면 훌륭하네 참 짠하시네 자 잘 먹겠습니다